네, 한 주간의 과학계 이슈를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과학계 이슈 브리핑 시간입니다. 윤서연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가 갈수록 늘고 있는데요. 주로 자신의 이름을 모르거나 집을 찾아가는 길을 잇는다던가 이런 증상인데요. 국내 연구진이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에게 나타나는 기억장애 원인 물질을 찾아냈다고요? 네, 알츠하이머 치매, 이른바 뇌워리 속 지우개의 원인을 찾아낸 것입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뇌과학연구소 이창준 박사팀은요. 알츠하이머 환자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반응성 별세포가 만드는 가바라는 물질이 기억장애를 유발한다는 사실을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알츠하이머를 유발한 쥐에게 가바를 억제하는 물질을 투여한 결과 기억력이 회복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연구팀은 기억을 없애는 원인 물질이 가바라는 사실과 이를 억제하는 물질을 찾아 알츠하이머 치매를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은 것이 이번 연구의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연구팀은 가바의 생성 억제 물질이 일주일을 투여했을 때에는 기억력 회복 효과가 있었지만 2주 이상 투여했을 때에는 약효가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서 추가로 새로운 치료제 개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연구성과는 국제학술치 네이처 메디슨지에 게재됐습니다. 이번에 찾은 물질이 앞으로 새로운 치료제 개발에도 이어졌으면 좋겠군요. 다음 소식은 의학 소식입니다. 암치료 관련 연구성과가 하나 있었죠? 어떤 내용이죠? 우리 국민 중에 사망 원인의 1위는 바로 암입니다. 암 중에서도 폐암 사망률이 가장 높은데요. 대개 암치료는 수술과 항암요법, 그리고 방사선 이렇게 세 가지 치료법이 있습니다. 환자의 특성에 따라 암치료 예후가 전혀 다르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수술을 해도 재발하거나 항암제 내성, 또 방사선 내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방사선을 쪼여도 잘 죽지 않는 폐암세포 속 원인 물질을 찾아내 폐암 환자의 치료 효율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국 원자력의학원 황상구 박사팀은 폐암세포에서 HRP3라는 단백질이 많이 발현되면 방사선 치료 과정에서 암세포가 잘 죽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황 박사팀은 HRP3 단백질을 억제하자 활성산소가 늘어나 암세포의 20%가 죽고 또 여기에 방사선을 쪼여주니 암세포의 41%가 죽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방사선 치료 효과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진단 키트를 2년 안에 개발해서 상용화할 계획입니다. 네, 다음은 좀 흥미로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억력이 안 좋은 사람을 물고기 기억력에 비유하곤 하는데 실제로 금붕어의 기억력이 생각보다 엄청 좋군요. 네, 금붕어의 기억력이 최대 12일에 이른다고 합니다. 캐나다 매기완 대학 연구진의 연구 결과인데요. 연구진의 실험에 따르면 훈련받은 금붕어가 먹이를 찾았던 것으로 최대 12일까지는 되돌아온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먼저 3일간 수족관 내부 일정 구역을 만들어서 금붕어가 들어가도록 먹이를 줬고요. 또 이후 금붕어에게 12일 동안의 휴식을 줬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받은 수족관에 다시 금붕어를 넣어서 움직임을 추적, 녹화할 수 있는 소프트베어를 설치해서 이동 패턴을 분석해봤는데요. 금붕어가 전에 먹이를 먹었던 그 장소로 이동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연구진은 금붕어가 어디에서 먹이를 먹었는지, 즉 이전에 했던 경험을 기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는데요. 현재 연구진은 물고기의 기억이 환경 조건이나 약재 영향을 받는지 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대 12일이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닌데, 앞으로 기억력 좋은 사람을 비유할 때 금붕어라는 표현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화성탐사 이야기인데요. 미항공우주국 나사가 새로운 화성탐사용 착륙장치를 개발하고 있다고요? 네, 나사가 개발 중인 새로운 화성탐사용 착륙장치의 착륙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개발 중인 착륙장치의 모양이 조금 독특합니다. 바로 UFO, 비행접시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저밀도 초음속 감속기라는 이름을 붙인 착륙장치는 지름 33.5m의 비행접시 모양으로 추진장치인 로켓과 튜브 형식의 보호막, 낙하산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지난달 말 하와이주에서 위치한 미 해군기지에서 착륙시험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착륙장치를 미식축구 경계장을 가득 채울 정도 크기에 헬륨풍선에 실어 하늘로 뛰어올렸더니 2시간 30분 만에 지상 36.6km 지점까지 올라가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후 로켓 추진장치를 이용해 고도 55km까지 올라갔고요. 풍선이 분리되자 순식간에 튜브 형식의 보호막이 팽창되며 속도를 감속시킨 뒤 낙하산을 이용해 태평양에 떨어졌습니다. 나사는 이번 시험을 전반적으로 성공한 것으로 평가했고요. 이번에 수집된 정보들을 분석해서 내년 여름에 다시 시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사는 1976년 2대의 바이킹 탐사선을 화상에 보낸 이후 지금까지 같은 형태의 낙하산을 이용한 착륙시스템을 사용해 왔는데요. 1톤 정도의 무게밖에 감당할 수 없다는 한계로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해 오고 있었습니다. 나사의 새로운 도전이 성공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과학계 이슈 브리핑 정리했습니다. 윤서연 캐스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